오, 내 업무 카페에 너무 좋아. 너무 예쁘다. 키스해도 돼, 말없이 치다. 이런 거 내가 질루지워하잖아. 뭐야? 재미있을 것 같아. 보통 모습을 보여줘야 돼, 평상시 모습을. 우와! 저기, 기운. 마이보. 야, 너 이 새끼를 하지 마. 이 새끼를 하지 마. 일하러 가, 일하러 가. 어디 일 좀 해볼까? 어, 서리 자세 돼 있어. 일할 자세가 돼 있어. 일할 준비, 싹. 역시 만면이니까. 일하러 가는 거 맞아? 싫어하는 벨벳이 웬말이야. 우리 오늘 이따가 소똥 풀어 가는데. 너 이거 리본 괜찮겠어? 홀리, 홀리. 와우. 야, 근데 니 몸집에, 니에 너무 조금 싸는 거 아니니? 지금 이곳에 상금 100만 원을 훔쳐간 데빌이 존재합니다. 이 안에? 우리 안에. 우리 안에 데빌 있다고요? 야, 너지, 너지. 너 아니야? 너 그날. 사연아, 오늘 처음 하는데 룰이 굉장히 이해가 잘 되나 봐? 너가 데빌이니까? 아니야. 나 아직도 못 믿어. 너 데몬 아니야? 아니야, 나 진짜 아니야. 아, 왜 나를 쳐서 해? 언니 진짜. 와, 진짜 누구냐. 불신가는데, 이 새끼 이거. 새끼 엄마! 뭐! 해줘! 이거 아니야! 야, 너 이상해. 아, 나 진짜 모르겠어. 워! 워! 거짓말 안 마다. 워! 뱅. 어.